안녕하세요. 2021년 시축년. 좀 밝은지가 좀 됐죠. 밝은지가. 오늘 드디어 우리 의리의 개띠. 개띠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엠티아 특검학당 우리 띠별운세를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띠는 우리가 가장 사람과 우리 시비지지 열두 띠 중에서 전부 사람과 연관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중심에 대해서 사람의 아주 다양한 특성들이 이렇게 각 띠별로 특징들이 녹여져 있는데 사람과 가장 밀접한 이렇게 느낌을 주는 동물 띠들이 보면은 원숭이띠 같은 거 있죠. 원숭이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개띠가 있어요. 개띠. 개띠. 개띠가 우리가 의리의 어떤 고양이와 더불어 가지고 반려동물 중에 개띠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랜 세월 사람과 함께한 때로는 이렇게 충직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또 인생을 함께하는 좋은 어떤 친구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개라는 어떤 동물에서 연상이 되는데 원래 우리 개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마치 추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추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제로 오는 사람이 많다고. 개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개는 웬만큼 추워도 춥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 잘 못 봤어요. 건강이 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건강한 애들 보면은 막 눈비 맞고도 밖에서 막 좋아라 하는 애들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우리 개띠가 상징하는 어떤 그런 따뜻한 거 있잖아. 오히려 사람을 더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요. 원래 우리 개띠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손님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추운 사람들이 많아요. 추운 사람들. 불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불제로 오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만남은 이런 이런 만남은 개띠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나의 것을 나눠줘야 되니까. 때로는 이것이 이제 어떤 이익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수익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뭐 무료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개띠 여러분들한테 무료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개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 개띠 여러분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신축년에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헌도가 많이 높습니다. 개띠 여러분들이. 그리고 활약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멘탈 관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불륙해 지는 것.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많은 대인관계가 때로는 뭐 내가 꼭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진상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유와 그래 내가 올해는 내가 내가 도와준다. 올 한해는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이제 그 수익이 상당히 높은 올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개띠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고 조금은 불필요한 대인관계가 많아지고 또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내가 너무 번잡해지지 않나 내 주변에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고 너무 많은 어떤 일들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고 적당히 이렇게 선만 잘 그어 놓으시면은요. 개띠 여러분들 원래 아주 좋은 활약들 기대하겠습니다. 예. 1994년 갑술생 원래 28세대입니다. 직장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어떤 이제 드디어 소임을 맡게 됩니다. 소임을 맡는다는 것은 처음 이렇게 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좀 평사원 일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새해부터 직책이 맞춰진 직책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보직이라 그래가지고 보직이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계급이나 등급이 약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납니다. 승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자기가 이렇게 어떤 분야에 이렇게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발령도 나요. 약간 뭐 스카웃 비슷하게 내부적으로라도 저 친구 우리 부서에서 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싶어요. 저 친구가 일하고 싶어요. 이래서 다른 부서에서라도 이제 모셔가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위도 높아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거라고. 내 환경에서 아주 좋고요. 외근직이 외근직이었다면 내근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밖에서 왜 자기가 어떤 업무능력을 발휘했다면 이제 관리직 뭔가 이렇게 밖에서 움직이다가 안으로 들어온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변경.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지. 부럽다. 부러움의 대상. 여기는 늘 다른 거 있잖아요. 시기질투. 이거 부럽다 하는 말에는 시기질투는 늘 따라다닙니다. 이때는 이런 데 인간적이고 스크래치 누가 이렇게 까리피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애교로 봐주시고 이럴 때 이제 표정관리 잘해야 돼. 이거 너무 이렇게 왜 또 막 정색을 해버리면 진짜 또 싸가지 없는 인간이 되어버려요. 잘 나간다고 나 본체 만체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질투를 받고 부러움을 받을 때 표정관리를 잘하고 너무 막 또 이렇게 왜 차갑게 해버리면 또 이게 안 되거든. 원래 캤잖아요. 요즘에 원래는 우리 개띠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거는 네가 잘 나가도 의리를 좀 지켜도 이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자는 거죠. 네가 잘 나가는 건 내가 인정하는데 하지만 나를 기억에 닿아오 이런 것들이 주변에 요청이에요. 이거 좀 기억하셔가지고 표정관리 잘하는 1등 사회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자 82년 1982년 임술생 원래로 이제 40이 되십니다. 드디어 예 아주 치밀한 분들이 많으세요. 임술생 여러분들은 이 시장이라는 환경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유통하고 뭔가 자기가 어떤 좋은 상품이 있다거나 좋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세상이 쫙 뿌리는 거 있잖아요. 세상이 쫙 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상품이나 자기의 어떤 가치를 알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환경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이런 시장 환경이라 그러는데 우리 시장에 물건 내 장이 열려야지 가서 물건을 내다 팔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82년생 여러분들인데 원래 드디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네트워크이나 네트워크 그다음에 단체 조직 지금 현재 그거 무조건 활용하셔야 돼. 거기에서 더 많은 어떤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둘째 없다면 이거 없을 수 있잖아요. 만드셔야 돼. 그거는 그거는 어떻게 내가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짜여진 어떤 네트워크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가입 가입하는 형식이 있잖아요. 뭐 카페 가입하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편입해서라도 자기의 어떤 원래 갖고 있는 그런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원래 됩니다. 그기 때문에 결국 두 개 다 단독 플레이는 안 된다는 거죠. 기존에 네트워크를 이용해라. 네트워크가 없다면 새로운 네트워크에 내가 편입되거라. 단독 플레이는 어차피 안 됩니다. 개띠는 개띠는 늘 상부상조하면서 분업화되면서 손발을 맞춰서 하나는 얼굴 무릎떠고 하나는 다리 무릎떠고 막 흔들어뿌는 이게 이래 돼야지 잡박드리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개띠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달려드는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분담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개띠들입니다. 원래 임술생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소소하게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있거든. 내 취향이다. 내 취향이다. 난 밥맛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 큰일을 그리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나의 고객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두가 나의 고객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간에 올 한해는 인간적인 잡음이 있잖아요. 이거 없어야 됩니다. 토사구팽이라는 우리가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왜 사냥개가 사냥을 마치고 나면 사냥꾼들이 개를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개들이 사냥을 잘해서 쓸모있는 일을 하고 난 뒤에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불필요하게 자꾸 이렇게 왜 그제 나서야 될 때와 안 나서야 될 때 이게 잘 구분이 안 된다거나 또는 자꾸 이렇게 왜 그 불필요한 어떤 어필이 많다거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실제 토사구팽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했는 공적이 이렇게 있어 공적으로 많이 해놨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인간적인 부분에서 뭔가 잡음이 많아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기티들은 조직에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속에서 네트워크은 성과도 중요하지만은 그 개개인 우리 개미처럼 모여있는 개개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평판이라든지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되어버리면은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일등공신에서 갑자기 저쪽에 어디 저기 뭡니까 귀양가는 사람 되어버려요. 우리 나라 세우면 그런 일 많잖아요. 귀양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해는 처신 어렵습니다. 큰 성과를 이루어도 이룸에도 불구하고 처신 때문에 조금 본인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만 조심한다면은 올해 임술생 여러분들은 굉장히 크게 목표 달성 하게 될 것 같습니다. 70년 경술생 52세 되십니다. 경술생 여러분들 올해 굉장히 새해에 많은 분들이 경술생 여러분들 주변에 모여드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고급 아 이거 고급 저급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려고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제가 그렇게 나쁜인 건 아닙니다. 급수를 나눈다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어떤 표현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독서를 좀 더 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명리보다는 독서를 더해서 표현법을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만나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고 거기에서 우리 70년생 여러분들은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나의 손님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은 분업입니다. 영업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많이 만나서 컨택간이 잘했어. 잘했는데 취속적으로 이렇게 고객이 고객을 고객이 되어서 단골화되고 하는 과정에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플러스 나의 어떤 네트워크 갖고 있는 나의 어떤 조직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막 더 포장도 하시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벤트 있잖아요. 이런 걸 추가 추가시켜서 굉장히 풍성한 상품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 있잖아요.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상품에는 포장도 예쁘게 하고 포장에 더 비중을 많이 드시는 그런 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가치가 더 높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아주 쇼맨십적인 요소 그리고 약간 이벤트적인 요소 활용하시면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좀 번거로워 보이고 버거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마치 이렇게 왜 자식이 부모한테 오듯이 자연스럽게 늘 이렇게 방문하고 우리가 참새가 왜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역할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아주 따뜻한 그런 내가 한마디 불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분위기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 그 안에 그죠? 그러면 와서 편안히 쉬어가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여러가지 힘든 것들 같이 공유하고 인간적인 네트워크 되는 그러니까 이게 공사를 어떤 띠는 공사를 분명히 가려야 될 띠가 있고요. 지금 우리 개띠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공사를 너무 자르면 오히려 손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원래 조금은 전방위적으로 공적인 관계에서 그 안에서 또 인간적으로 친밀도가 높은 관계도 생기고 그래서 약간은 제가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번거로우시 하지만 그것이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유리할 것이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면 70년생 상당히 올 한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1958년 무술생 64세 되십니다. 흔히 58년 개띠라는 말을 많이 쓰는 그 58년 무술생 이십니다. 새로운 새로운 투자와 개발 계획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뭔가 이렇게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투자 그다음에 어떤 개발 계획들이 올해는 다시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삽을 한번 뜨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느 지역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비전이 있다거나 뭔가 본인들 생각의 어떤 아니면 그 집단에서 이렇게 구상하고 있던 것들을 드디어 이제 올해부터 신축년부터 거기에 깃도 꼽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성도 하고 뭔가 이런 어떤 계획을 계획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마치 황무지가 옥토가 되고 그다음에 큰 산이 큰 산을 뭐 이렇게 도로가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대단히 토목공사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가서 청량 하거든 청량 청량도 하고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이런 어떤 분야에서는 토목이나 건축 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 거기 조사해서 뭔가 설계하고 이것이 시간이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래 첫 삽을 뜨는데 조바심을 너무 내지 마세요. 원래는 뭔가 성과를 내는 해가 보다는 지금까지 구상하고 있던 것들이 첫 삽을 띄면서 구체화 시키면서 좀 더 현실화 시키는 부분에서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빈틈 없어야 되는 준비 시기지 뭔가 갑자기 일을 추진 한다 거나 해 가지고 언 땅에 언 땅에 다가 뭘 박다가 보면 안 되잖아 그죠 다 땅이 풀리고 가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원래는 단박에 이루고자 하는 조바심만 주의하신 다면 그냥 순리대로 잘 풀려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한 사이에서 이렇게 왜 같은 집단 내에서나 친한 관계에서의 어떤 사사로운 어떤 갈등이나 어떤 심적으로 또는 가족들 그 다음에 친한 관계에서의 어떤 마음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다거나 뭔가 소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 이제 무술생 58년생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이제 선배시니까 참아주세요 뭐 친분 있는 관계 주로 이제 아래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나이 좀 더 어리고 이런 친구들이 뭔가 실수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면서 바른 길로 바른 길로 형님처럼 이렇게 누나처럼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갈등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또는 필요하시다면 너무 이렇게 덩치가 큰 부분들은 시세 차액을 적당히 남기고 처분하시고 또 뭔가 새로운 어떤 투자 이런 어떤 내용도 많이 생기니까 58년 무술생 여러분들도 뭔가 재테크와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들이 투자했던 것들에 대해서 설계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높아진 가치만큼이나 시세 차익을 남기면서 또 어떻게 처분하시는 것도 좋고 상당히 여러모로 개띠 여러분들의 2021년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아오던 것들 힘들게 마련했던 그런 조직이나 네트워크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모든 어떤 노하우들이 온란에는 필요한 사람들이 오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노크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개띠 여러분들 저도 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띠를 개띠 너무 존경하시면 존경하는 거 알죠 고맙습니다 방패였습니다 고맙습니다